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백집 속에서 술을 내는 방법. 흙이 4점이 지금 잡혀 있죠? 하지만 백 모양도 뭔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술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집 속에서 술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요. 백이 있는 순간에, 지금 보기만 해도 수가 없어 보이죠? 사는 수가 없습니다. 흙이 1은 너무 단순해서 안되구요. 먹여 치고, 이쪽에서 단수 친다? 그러고 들어간다? 이것도 아까하고 뭐 별 신동치 않죠?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먹여 치기? 따면은 단수, 이것도 신통치 않습니다. 이거 따도 안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수를 내는 방법. 첫수가 먹여 치기 한 다음에요. 이때요, 이제 단수 치면 안되요.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들어갈 때, 지금 백이 여기에 못 놓구요. 여기나 여기나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 이쪽에서 단수 쳐서, 간단히 살았죠? 그러면 백이 이쪽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쪽에서 쳐서요. 마찬가지로 백이 여기 나야 되는데, 이것도 살았죠? 예, 이렇게 해서 흙이 먼저 단수 치고 딸 때, 가만히 들어가면은 이 흙이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어디, 이 흙을 잡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